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34페이지 드레싱 종류 묻고 요청하기 드레싱 종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 그냥 발사믹 드레싱으로 주세요. 발사믹 드레싱 좋아하세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발사믹 드레싱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촌스럽게 옛날 우리 때처럼 허니 머스터드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죠? 사실 발사믹 드레싱이 몸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허니 머스터드 말고 다우젠 아일랜드 드레싱은 냉장고 열면 있죠? 집에서. 그걸 뭐 굳이 식당에서까지. 왜냐하면 이 다우젠 아일랜드 드레싱은 마요네즈랑 케첩이랑 섞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발사믹만 드시면 되는데 어른들도 드시면 한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하실 만한 오리엔탈 느낌이 있죠. 아, 발사믹 드레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발사믹만 배우고 넘어가면 되겠다. 발사믹 드레싱도 소이소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소이소스를 나는 빼고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소이소스 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짠 거 싫다. 그러면 발사믹 드레싱 without 소이소스,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ithout 소이소스. 소이소스란? 간장. 간장. 네, 간장을 콩으로 만들잖아요. 소이가 콩이라는 뜻에서 소이소스 이러면 간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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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간장.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이스터 소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이스터 소스는 주로 중국집에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오이스터 소스는 드레싱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뭐 소스는 소스니까.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스를. 왜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오이스터 소스를요.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오이스터 소스. 답답하네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스란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게? 네. 아무 소스나 갖고 오시기를. 네, 자, 그래서 발사믹 드레싱, please. 발사믹 드레싱, please. 드레싱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 뭐더라? 정어리. 아, 그거 뭐더라? 그거 뭐더라? 정어리. 엔초비, 엔초비. 엔초비 드레싱. 엔초비 드레싱.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해요. 드레싱을 엔초비, 정어리라는 생선으로 만든 거죠? 시저 샐러드에 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드레싱은요, 만들지도 팔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 먹으면 되지. 뭘 또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엔초비 드레싱. 그런데요, 실수로 나는 허니 머스타드와 발사믹 많이 먹어봤으니 이번엔 엔초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뭐지? 하고 뭣도 모르고 시키다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속이 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음식이 뿌려진 드레싱을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럼 음식도 좀 같이 걷어내야 돼요. 제일 속상한. 그러면 식당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물 좀 더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앞접시 주세요. 앞접시 주세요. 스푼 주세요. 넵킨 주세요. 뭐 이런 거. 싸게 해주세요. 네. 그건 아니고요. 좋아요. Can I have discount, please? 싸게 해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부터 그냥 배울게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물이 있는데 더 달라고 할 거면요. Can I have some more water, please? 혹은 Can I have another cup of water, please?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하나 더는 another. Another cup of water. 아니면 앞접시 주세요. Can I have a small plate, please? 플레이트가 접시거든요. 그렇죠. 플레이트, 플레이트. Can I have a small plate, please? 혹은 아이쿠, 스푼을 떨어뜨렸네요. 포크를 떨어뜨렸네요. Can I have a new spoon? Can I have new fork, pleas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미스터슨 앞에 묻혔잖아. 냅킨 좀 주세요, 냅킨. Can I have some napkins, please? Can I have some napkins,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밥 다 먹었으면 디저트 메뉴 주세요. Can I have a dessert menu, please? 다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죠. Check, please. Check, please. 그리고 앞사람에게 주면 돼요. 여기. 혹은 빌, please? 빌, please. 하고 앞사람한테 주면 돼요. 여기. 당했다. 아니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눈빛으로 불꽃을 튀기다가 잠깐. Separate checks, please.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Separate, 빌 해도 되죠? 네. Separate 그러면 떨어진, 나누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은 것, 본인이 계산할 때 Separate checks, separate bill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let's go Dutch 라고 앞사람에게 눈을 짝째려보면서 그럴 것 같으면 let's go Dutch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주문을 할 때요. 원 빌 or separate bills 하고 물어볼 때도 있죠? 그렇죠. 원 빌이면 빌 하나에, separate bills면 사람마다 각자의 빌로.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원 빌이었을 때는 원 빌이었을 때는 그다음에 let's go Dutch 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네. 그치,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애초에 separate bill 하면 let's go Dutch 하는 건데. 음,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살게나 배워볼까요? It's on me. 내가 살게. It's on me. 내가 살게. It's on me. 고맙습니다. 아이, 뭐야. 내가 영어 표현해서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